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자 오늘은 올해 신설된 물리학2 킬러엔제 강좌인 기본비급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물투러들이 약간 트라우마 이런게 좀 있죠. 그러니까 물투를 굳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놓고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둥 공부하기 힘들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푸념을 늘어놓는데 어떤 면으로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또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풀커리를 운영하면서 조금 아쉬웠던게 제가 이제 뭐 개념도 진행을 하고 기출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실전 엔제도 진행을 하고 또 회차가 물로원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어쨌든 모의고사도 운영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 커리 구성상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봄에서 여름까지 이렇게 개념 기출 끝내고 본격적인 전범이 실전 엔제 들어가기 전에 물로원처럼 물로원은 기본 비급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투도 이런 좀 심화 엔제 킬러 엔제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 킬러 엔제를 좀 내달라 뭐 그런 요청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 좀 그런 바람을 실현시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물투로도 킬러 강좌가 생겼다.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강좌 특징들을 보도록 하죠. 제 연간 커리큘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이미 필수본과 삼순환이 진행이 되었고요. 이제 기본 비급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제 5월 셋째 주인데 6월 둘째 주에 완강을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 비급 같은 경우는 전범위는 아닌데 주요 뭐 준킬러나 킬러 주제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. 단원을 보면은 역학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. 역학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상대성 이론이나 뭐 케플라 법칙 만유현력 법칙도 들어가 있어요. 중력법 행성의 운동 그 다음에 전기장과 정전기유도 직류회로 트랜지스터 축정기 자계장 중첩 전자기유도 파동의 간섭과 해절 도플로효과 볼록렌즈 빛과 물질의 이중성 사실상 거의 전범위에 육박해요. 기본 비급 이 주제가 어디서든 킬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몇 개의 아주 지역적인 주제를 제외하고는 다 수록을 했고요. 근데 이제 뭐 6평이 우리가 6평을 바라보고 기본 비급을 듣는 건 아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 또 6평이다 보니까 6평 전까지 6평 범위까지는 제가 끝내드릴 거예요.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커리큘럼들은 제가 예고했다시피 1당 100 실전엔제 한 300제 정도 되는 실전엔제를 진행할 예정이고 시즌 1, 2, 3 모의고사 8월, 9월, 10월에 2회분, 5회분, 5회분 작년보다 2회분을 늘렸습니다. 게다가 올해는 제가 그 모의고사도 이게 끝이 아니고 뭐 변형 모의고사긴 하지만 수특변형 모의고사 3회 그 다음에 이제 곧 올라갈 건데 3순환 강좌에 올라갑니다. 수특변형 모의고사 3회가 6평 전까지 다 올라갈 거예요. 그거 3회분이랑 1당 100에서 수안변형 모의고사 3회분 여기에 이제 뭐 수특변형 3회 그 다음에 수안변형 3회 요거는 이제 기출, 3순환 기출 요거는 1당 100의 부록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. 이게 이제 6월 대비에 쓰시면 좋고 이건 9월 대비에 쓰시면 좋죠. 그 다음에 비라이브가 6평 비라이브 때 한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6평 때 1회분 9평 때 1회분 그래서 모의고사가 사실은 사실은 20회분 제공이 되는 겁니다. 수강생들에 한해서 그래서 결코 적지 않아요. 그렇죠? 정규모의고사가 12회분에 수특삼에 수안삼에 이것도 변형을 꽤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비라이브는 아예 그냥 제가 새로 제작한 거니까 정규모의고사만 14회예요. 14회.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물투가 뭔가 공부할 게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. 저 나름대로는 아시다시피 기본 비급은 워낙 전통이 있는 강좌니까 물투에선 신설됐습니다만 고난도 킬러 주제 그리고 그 고난도 킬러를 효율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풀이법들과 유의사항들 팁들을 정리하는 강좌라는 거 단어는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. 하다 보니까 또 거의 전범위에 육박한 한 80% 정도의 커버를 했는데 아주 지협적이거나 아주 쉬운 걸 제외하면은 어지간하면 킬러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 망라하고 있다. 뭐 당연히 들어야 될 학생들은 뭐 안정적인 1등급 또는 만점이 목표인 학생들 필수 커리가 되겠죠. 그 다음에 개념 기출을 끝내고 나서 좀 나는 이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킬러 준킬러 위주의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. 실전 킬러 문제를 풀고 싶다.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킬러 문제 풀 때 계산량을 좀 줄여내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 전략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. 또 요새 이제 물투 트렌드가 계산량으로 학생들을 좀 뒤통수 때리잖아요. 이것도 이제 내성이 필요하거든 적응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좀 특화시켜서 하고 싶다. 이런 학생들은 기본비급을 필수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문제는 또 여기서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백문항으로 구성돼 있어요. 백문항 이번에 이제 신규 개설된 올해 기본비급 버전 2.0, 1.0 이렇게 이제 물 1이 개강을 했는데 버전 2.0 같은 경우에 150제 실어놨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백제, 백제, 컴팩트하게 백제로 구성돼 있다는 거. 전체가 기출이나 기존 제가 가지고 있던 커리큘럼과 한 문항도 겹치지 않아요. 당연한 거지만, 당연한 거지만 한 문항도 겹치지 않는 그냥 고난도 킬러 문제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체크와 비급 점수, 풀이법 정리를 해놨고 상세한 정답 및 해설. 이 기본비급의 해설은 좀 정평이 나 있죠. 조건분석과 풀이법 전개, 그리고 병행해야 될 다른 풀이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실어놨어요. 본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교재를 보시면 아실 거고, 해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놨다는 거. 그리고 이제 해설지에 정리가 안 되는 또 저만의 풀이법도 강의 중에는 또 소개를 하니까 교재만 풀어보고 끝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강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12강에서 13강 정도로 끝날 예정입니다. 하루에 한 8문항에서 10문항 정도씩 풀고 넘어갈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킬러로만 구성돼 있으니까 러닝타임은 좀 길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효율적으로 수강 계획을 짜면 빠르게 완강하면 2, 3주면 완강도 가능한 뭐 저는 이제 제작 과정은 일주일에 3강씩 규칙적으로 업로드해서 6월 둘째 주, 6월 중순에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. 여런방학 전에 뭐 끝내도 됐고 되고 그 다음에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제가 6평 전에 6평 범위까지는 업로드를 완강할 거니까 여유있게 그거까지는 기본 비급을 통해서 6평을 대비하셔도 좋을 거예요. 강력한 모래주머니 효과와 효율적인 풀이법들을 좀 채화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 경험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뭐 어쨌든 우리 교재 자체는 이렇게 볼륨 있는 교재는 아닙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만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알차게 활용하시고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집중학습 시기로서 이 기본 비급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오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1강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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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